오오… 그대들인가? 의용군을 이끌고 우리에게 힘이 데려온 자들이… 예, 맞습니다! 힘을 합쳐 황거정 놈들을 무찌릅시다! 그거 참 든든하구만! 무려 500이나 되는 의용군을 이끌고 왔다지? 혼란스런 세상을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해 주었네! 에에에? 우리 세 사람이 전부인데? 으흠가! 아닙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다만 이곳까지 오는 동안 500명의 의용군이 식사를 하지 못하여 다들 배가 고른 상황입니다. 저희 세 사람은 괜찮습니다만 저희를 믿고 따라온 의용군이 염려되어… 아, 그건 걱정 말게! 내 넉넉히는 주지 못하지만 한 사람당 한 그릇씩 고기 꾹 사먹을 정도는 챙겨주도록 하지! 으아하하하하하! 역시 유비 형님은 희대의 사기꾼이십니다! 저 교위에게서 이만큼의 군자금을 훔쳐내다니 말입니다! 하하, 역시 형님! 구랄 빼고는 다 같이 잤습니다, 정말! 헤헤헤… 정말이지 멍청한 놈들이라니까! 헤헤헤… 아냐! 내 피로 그들을 속여 군자금을 얻어낸 건 맞지만 이 돈은 의용군을 모집하는 데 쓸 것이다! 우리 세 사람만으로는 황건적과 싸울 수 없으니까! 하하! 고생들하쇼! 야, 이 새끼야! 오, 이곳에 있었군! 어서 대응산으로 갈 제비를 하게! 네? 왜요? 황건적 놈들이 5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 우린 대응산에서 놈들과 싸워야 한다! 에이씨, 이 형 괜히 따라와가지고… 이 새끼야! 형님, 드디어 놈들에게 솜씨를 보여줄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 좋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황건적 녀석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꾸나! 가자, 아우드라! 우와아아아아악!!! 저기 오는군! 헝! 놈들의 피로 이 산을 붉게 물들어 버리겠습니다! 장군! 분명 500명 정도라고 하지 않았소? 함정임이 틀림없군! 조심하시게, 등무! 정말 500명의 군사들을 미리 매복시켜뒀던 말인가? 유비! 자네의 지략에 감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군! 형님! 들키기 전에 지금이라도 이 새끼 버리고 도망치죠! 저도 이놈의 말을 듣고 싶진 않지만 지금은 장비 말도 일리가 있어요! 5만 명을 상대로 싸워서 승사는 없습니다, 형님! 너희들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죄 없는 사람들이 황건적에게 습격당해 마을이 불타고 목숨을 잃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도망친다면 또다시 수많은 마을이 그런 비극을 겪게 되겠지! 흠, 형님! 저도 싸우겠습니다! 괜한 소리 하지 말고 도망치려면 혼자 가십쇼 관우 형님! 도망치자 관건 노자나 계세요! 하하하하! 어차피 조금 있으면 사이좋게 저승으로 가게 될 터인데 뭘 그리 티격태격하고 자빠졌느냐? 나라를 배반한 역정놈이 말이 많구나! 지금이라도 무기를 버리고 투하간다면 그 목숨만은 살려주도록 하지! 고작 넷이서 무슨 자신으로 그런 소리를 짓거리는지는 모르겠다만 응? 이, 이놈! 서둘러 죽고 싶은 모양이로구나! 장군! 제게 놈과 일대일로 붙어볼 기회를 주십쇼! 오! 좋다, 등무! 가서 저 짐승 같은 놈의 목을 내게 가져오거라! 히야! 뭐야, 쟤 왜 저래? 왜 혼자 튀어나와? 너 뭐했냐 장비야? 내 이름은 부장 등무! 니놈에게 일기토를 신청한다! 으아악! 드, 등무야아아아악! 이 비겁한 놈들! 저, 성원지 장군과 등무부장이 순식간에… 에헤! 도망쳐! 으하하하하하! 우리들의 승리다! 으아악! 시벌 뭐요, 이거? 시벌 뭐요, 이거? 힝힝힝힝힝힝 힝힝힝힝힝힝힝힝힝힝 힝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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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